고선생이랑 마셨습니다. 잘 될 겁니까?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뭐 하나 물어봐도 되죠? 혹시 시진 선배 좋아해요? 유대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중대장님, 어젯밤에 출발하셨지 말입니다. 규모 6.7에 강한 시진이 발생했다고? 네! 발전소가 담아되셨습니다! 의료팀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시진씨가 밉습니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조르시나 했나. 알파팀 유시진 대회다. 모우루 지역 상황 제일 잘 아는 아무나 연결해. 끊지 말고 지금 바로.